조계종 고시위원회가 8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승가고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고시위원회는 내년도 1급 승가고시를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2급 승가고시는 10월 8일, 3급은 10월 7일, 4급은 3월 25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5급 승가고시는 3월 10일과 9월 5일 제8교구 직지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시위원회는 중앙종회 교육분가위원회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3급 승가고시를 상반기에 치르기로 했습니다.